촬영 박수 잘했다!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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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다들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이번 시리즈 동안 해결사 역할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? 그런 것보다 매 순간 조금 집중했던 것 같고 또 저희가 순위권에 있기 때문에 공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 팀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시즌 4번째 외야 보살이 있었는데 던지자마자 아웃일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지? 일단 조금 주자가 뛸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예측하고 플레이했던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요즘 무슬하게 플레이하기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플레이했던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10시즌 연속 10도로 축하드립니다. 아 네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선생님!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혹시 팬들이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는 거 들었어요? 오늘 호텔에서 버스 출발하기 전에 버스에서도 하는 것도 들었어 자욱 선수랑 태희 선수가 축하해줬던데 아 그렇지 서프라이즈 내가 밥 많이 써준 보람이 있더라고 생일에 유독 타율이 높아요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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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